저는 퍼포먼스 리더 호취입니다. 저는 리더즈 뮤직비디오가 있는 날인데요. 2017년 세븐틴 프로젝트 2막을 열 Change Up을 보여드리려고 할 예정인데요. 팀을 가끄러나가는 리더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점을 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Change Up이라는 곡을 만들어서 왔습니다. 저희 리더즈의 곡은 Change Up이라는 곡인데요. 말 그대로 이제 Change Up 변하고 라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세븐틴의 뭔가 이제 2막을 알리는 느낌입니다. 오늘 뮤직비디오의 특징은 리더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고 기존의 세븐틴이 좀 착한 이미지였다면 개구쟁이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. 지금 어떤 씬이냐면 쿱스 형 무릎 위에 앉는 씬입니다. 근데 지금 정하고 있어요. 누가 가장 밑에 들어갈 것인가. 무의식이 끄는 대로 끝과 겪어 누군 남서야 이 할 수 있 없어 넌 우린 아주 봐도 보여준 적 없잖아 Yeah, yeah, yeah 내 손을 잡아 또 다른 세상으로 가져 날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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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대로 갈 하나둘의 롱은 우리가 잘 됐어 We're only fire 우지가 마술을 부를 줄 알거든요. 그래서 우지가 책이나 뭐 어떤 것들을 다 위로 올리는 그런 능력인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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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하고 있지? 저는 어릴 때 약간 집에서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무드나고 사고 막 이랬는데 제가 운전대를 잡습니다. 저도 처음 본 차인데 정말 커요. 막 약간 앞에 뒤에 길이만 해도 엄청 긴 차예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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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곳에서 어떤 느낌이었지 축축을 터뜨리는 느낌인데 저희가 연습생 때 그렇게 쌓아왔던 연습물과 연습량이 결실을 맺는 신호탄의 느낌 이게 상당히 높이 올라가네 오 나 나 나 나 나 나 오 나 나 나 나 오 나 나 나 나 change up change up change up let me do it again change up change up 또 13명에서 찍다가 또 이렇게 3명이 찍으니까 뭐 색다롭네요. 평소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네. 머리나 보니까 색다롭고 밑에 더 되게 잘 나올 거예요. 정말 리더즈로 이렇게 오늘 또 열게 되는데요. 체인지업으로 좋은 스타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새로 변화된 세븐틴의 모습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yeah change up change up change up